미우들 덤벼봐! 뭐야? 나도 만나 줄게. 일단은 남자를 공략하는 방법. 웃어준다. 눈은 안 웃더라도 입은 웃는다. 할라! 무서워요.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대요. 나도 아파. 너무 아파. 선세쿠사 금지! 아니 저보고 자꾸 재결업설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 기념으로 짠!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비포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 친구들이 같이 와있어요. 제 생일이었거든요. 해피버스데이! 반응 미적지근하고요. 친구들이 같이 생일파티 해주느라 파티룸을 잡았는데 오늘 이 기념으로 우리 미우들 인스타그램 무무를 같이 대답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너무 심심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받았어요. 진짜 아무거나 계좌 빼고 받는다고 받았어요. 질문이나 드립이나 아무 헛소리나 뻘소리나 잠꼬대나 다 받는다고 올렸더니 아주 미우들이 많이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너무너무 답변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대답하면 sem심할 것 같아서 제가 제 친구들을 같이 섭외를 해버렸거든요. 나 정말 짜증나죠? 죄송해요. 일단은 제 친구들과 함께 매운 맛으로 dein Shayla 고민 상담해주고 드립도 받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들 덤벼봐! 하나 한 번 해주세요. 언니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플로팅해야 남자를 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 중딩 때가 마지막 연애야 일단은 남자를 공략하는 방법 세 가지 웃어준다 눈은 안 웃더라도 입은 웃는다 탈락 무서워요 남자가 힘든 말 해도 웃는다 미유야 나 진짜 요즘 마음이 너무 아파 이래도 괜찮아 항상 웃어 항상 밝은 여자 모드로 가주세요 그러면 남자를 꼬실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남자를 아직 많이 못 사귀어 봤어요 남자에게 밖에 안 보여요 집돌이 남자 꼬시기 어려워 죽겠어요 집돌이면 그 집을 가야지 야 너 명쾌하다 너 뭐야 너 정생에 뭐였어 집돌이 남자 집이 아 집돌이 애인 아 집돌이 애인이라서 직장을 이해하시나봐요 집돌이 만날 수 있어? 나 집돌이? 만날 수 있어 왜만 만나? 나 일주일에 5일 집 있는데 근데 너랑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고 싶어 또 극단적인 예시인데 또 아니 이거 가능해? 어 나 가능 이마트로만 시켰어 뭐 히키코모리야? 히키코모리 남자친구야? 근데 그 정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니 이상형 아 근데 이거는 꼬시는 거잖아 그러면 남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 진짜 1도 도움 안 돼 마음에 들어 나는 일단 집돌이 안 돼요 아니 넣어내는 거 물어본 거 아니고 진짜 고민 들어주지 말고 해결을 해줘요 그치 그래 그래 근데 그거야 아마도 호감이 있으면 진짜로 뭐 먹으러 가자 했을 때 나오겠지 아무리 집돌이어도 근데 진짜 관심이 없으면 안 나오겠지 그니까 그걸 테스트해봐요 어 커피 한 잔 하자 아니야 커피 한 잔은 안 돼 남자는 보통 돈까스 좋아하니까 아 앞에 김밥천국 가자 아 집돌이 하지 마세요 사교도 아마도 우리 미우가 박순이면 너무 머리 아플 거 같아 너무 무책임해 다음 질문 걸러야 하는 남자 유형이요 연락 턴이 좀 긴 남자는 어떤가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ils är en ting 일하고 있을 때는 괜히 중 어 맞아 아 그치 그치 아 그치 연락 턴이 길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거 남자는 그말 있잖아 연락이 없으면 out of 3중이라고 상중 고민중 액수룡? 너 어떤 극악무도한 새끼를 만나본 거야? 말한 맛으로 가야겠다 이거 너무 재밌다 아웃 오브 안중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락이 없으면 맞잖아 여가 시간에도 연락 안 하면은 그냥 우리 미우가 안 궁금하다는 거니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만나면 안 되지 머리 아파요 하지만 싫어 걸러야 하는 남자 유형 1번 술 문제 술주정 술 먹고 겁나게 욕하는 거 여자 도박 거짓말 거짓말 어 거짓말 근데 거짓말은 처음에 못 알아보니까 두 번째 진짜 여사친 많은 집 나한테 깔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다니까 나는 여사친이 원래 많아 나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는 여자 제 친구가 얘가 자기가 그렇게 한대요 봐봐 자기 주변에 일단 여사친이 많다고 깔고 들어가는 새끼들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도박도 진짜 안 되지 빛 투하언도 많고 빛내서 코인하고 도박 맞아 맞아 뭐 하나의 깊이 있게 너무 빠져 있는 응 안 돼 안 돼 그리고 집착하는 남자 걔네들이 꼭 데이트 폭력하거든요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 나 벌써 세 명만 남았어 안 돼 다음 다음 언니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난 너무 쉬웠어 겁나 싶어요 혹시 어려우셨나요? 다이어트 어려운데요? 저는 너무 쉬웠는데요? 난 해본 적이 없어 야 주먹 가죠 진짜 야 진짜 안 돼 나 나와 안 쉬웠다면서 아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아니 얘가 제 친구가 태생적으로 말랐거든요 순간적으로 약간 난 쉬운 거지 해본 적이 없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아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하하하하하하하 야 짠해 다이어트 어떻게 해요? 아 저는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이건 근데 다이어트 썰을 유튜브에서 풀 거라서 보시긴 할 건데 나 근데 중학교 때 본 사람이야? 정말이네 나는 나는 스무 살 때까지 봤잖아 저 미국에서 왔을 때 얘랑 진짜 친해졌거든요? 자 얘기해 주세요 제 스무 살 때 몸매 저 뚱뚱했나요? 웃으면 여기가 나오고 어 맞아 포동포동한 편이었걸? 한국 사회에서 일식하는 포동 정도? 맞아 맞아 포동포동했어 근데 나는 미국에서 내가 되게 말른 줄 알았어 근데 한국에 오고 알았죠? 내가 좀 통통하구나 악불살 그래서 바로 살을 뺐는데 난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살 안 찌는 음식들이랑 근데 왜 이렇게 찐 거예요? 하하하하하 뭐 먹고 뭐 먹고 찐 거예요? 저 사랑이야 찌기도 쉬워요 저 사랑 아니 암튼 나는 진짜 다이어트 좀 쉽게 하는 편이야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아 다이어트가 쉬웠어 너무 재수없다 하하하하하 재수없어 다시 이거는 영상으로 풀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저 진짜 조절 안 하거든요 그냥 먹을 때 먹는데 대신 배부르면 숟가락 젓가락 내려놓고 그리고 군것질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처음 다이어트는 과자랑 아이스크림 안 달고 살고 아이스크림이 진짜 짜요 당이 높은 걸 먹으면 안 돼 당 응 혈당이 높아지는 음식들 조심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도 통통 체중이라면 보통 체중으로 오기는 너무 쉽고 이제 보통 체중에서 마르게 가기는 되게 어려운 거지 근데 암튼 보통 체중으로 가는 게 목표라면 그 정도만 해도 너무 쉽다 운동 안 해도 돼 식이요법이 70%야 맞아 맞아 정말 그것만 해도 돼 다음 전남친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니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저 대답하실 수 있나요? 대답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진짜 시간이 답이다 아 그치 시간이 답이긴 해 그 말 잊지 마세요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대요 나도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픈데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대요 나 8월에 유럽 여행 가는데 일정 아무것도 안 짰어 응 잘했어 8월이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는데? 이주가 뭐야 너 제이야? 제이야? 진짜 제인가 봐 너 제인가 봐 그래 야 하루 전에 비행기에서 짰 대신 그러면 캐리어 위에서 잘 생각하고 봐야지 일정 겁나 잘 짜는 스타일이거든요 일정을 장황하게 짜는데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 야 이틀 전에 짰고 다니면 비행기에서 짜세요 숙소만 아닌 예상 행복하고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맞아요 조심히 다녀오면 소배치기만 안 당하면 다행인 거지 사실 유럽 다녀오셨나요? 아니요 저도 아니요 난 다녀왔어요 난 다녀왔지 아니요 어 여기 다녀왔어요 아니요 거기는 진짜 소무치기 장난 아니고 바닥에다가 네 다음 이별 브이로그 올라왔을 때쯤 저도 헤어졌었는데 재결합 시기도 비슷해요 언니 우리 행복합시다 어 죄송해요 이거 그냥 읽었는데 나 그냥 읽었어요 다음 언니 전 진한 허장에 안 어울리나 봐요 윗 속눈썹은 자연스럽고 예쁜데 언더는 붙이니까 갤루 같아요 갤루 이거는 근데 눈 모양이랑 얼굴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윗 속눈썹 붙이면 괜찮은데 아래 속눈썹 붙이면 갤루 되시는 분들은 눈 와잠 이 애교살이 너무 튀어나왔거나 이게 너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일 수 있거든요 약간 이게 눈 모양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미리 수를 조절하면 돼 사람 눈 모양에 따라서 붙이면 되는데 아무튼 그거는 우리 미우의 눈 모양을 몰라서 모르겠네 근데 저는 이 언더 속눈썹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여름에 워터파크 가기로 했어요 언니는 수영장 가면 래쉬가드 파요? 비키니 파요? 저 유교걸이라서 유교걸이요? 하나의 그림자도 용서할 수 없다 저는 비키니 못 입어요 그냥 천성상 못 입어 나는 근데 비키니 예쁘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너무 부럽지 근데 나는 래쉬가드 파지 웅니 아기 같아요 진짜요? 웅니 한 번 해줘 웅니!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해 다음 퇴사한다고 두 번이나 말했는데 퇴사를 안 시켜줘요 신고하세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너무 너무 짜증나는데? 맞아, 신고해야죠 근데 잡으면 잡히니까 그러니까 잡으면 잡힐 것 같아 잡으면 잡히나봐 우리 미우가 단호하지 못한가 보다 퇴사 날짜를 확정해서 이런데 7월 31일 내 퇴사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증명사진 찍을 때 꿀팁 주세요 저도 못 찍어서 사실 여러분들께 콘텐츠 때문에 좋은 스튜디오 찾아가고 막 유명한 스튜디오 예약해서 가는 거지만 저 솔직히 제 성격은 아무렇게나 찍어가지고 그냥 얼굴만 내 얼굴이라고 인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유튜브만 했으면 난 지하철 그 증명사진 부스에서도 찍어서 나는 나 찍어봤잖아 어 나 야 잘 나와 요즘은 또 뽀샹 너무 잘 나와서 화장 너무 촌스럽게만 하지 않으면 돼 연하게 하는 게 제일 베스트 연하게 하고 어 재밌고 있다면 연하게 하면 돼요 차린 차린 그거 콘텐츠 올려주세요 그래요 한번 올릴게요 다음 내일 첫 출근 점 점 점 점 좋은 날 다 갔대 다 갔어요 진짜 맞아 근데 다 간 게 출근? 그래도 출근하고 한 한 달은 재밌지 않나? 그래 안 재밌지 그래도 돈 벌잖아 그 자기가 돈 버는다는 거에 뿌듯함을 만들 수 있는 식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마다 다른 게 돈 쓰는 재미랑 돈을 모으는 재미를 다 다르게 느끼잖아 응 나는 이제 돈 모으는 재미가 더 큰 사람이라 응 일을 하니까 내가 돈 쌓이는 게 보여서 너무 좋았어 언니 저 8살 연상 남자 좋아해요 근데 저 19살임 큰일 났어요 진짜 많이 좋아한 뭐야? 나도 만나자 27살이네? 아 근데 나 뭔지 알아 나 고등학교 때 학원 선생님을 좋아했었는데 나는 심지어 10살 말았을걸? 원래 어리면 어릴수록 어른에 대한 로망이 있어 1년만 지나보세요 진짜 아무튼 아우 18살에 8살 연상이 우리 미유한테 들이대는 것도 정상이 아니야 아 만약 아 19살이야 만약에 들이대면 그건 진짜 남자가 문제 있는 그래 문제 있는 거야 안 돼! 본인이 25살 되면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100% 느껴 거야 남자친구가 여러 사람과 바람 여러 사람? 여러 사람과 바람핀 걸 숨기고 여러 가지 거짓말 친 걸 알게 되었어요 계속 사귀는 게 맞을까요? 언니? 언니한테 보낸 게 아니라 연참에 보내야 돼 그렇죠 연애의 참견에 사연 빨리 보내세요 바로 보내세요 여러 사람과 여러 가지 거짓말 그니까 일단 한 명도 안 되는데 여러 사람? 불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만날래요? 가슴이 미어진다 빨리 버려 혼자 갈가먹는 거야 그냥 본인을 너무 갈가먹는 거야 그 신뢰에 기반된 관계에서 바람피는 게 일단은 신뢰를 깨트리는 거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내 자아를 진짜 망가뜨리고 근데 그런 인간이랑 우리 미우가 만나서 왜 고생을 해야 되지? 그거는 정말 우리 미우의 정신 세계를 다 부셔버리는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 1초받아 일참 응 너는 지옥 이러고 1초받을 새끼거든? 그런 애는 버려야지 염라대왕도 혀 차면서 보내야 돼 염라대왕도 그렇게 바람은 안 될 거야 지옥에서 거도하라 자 다음 언니 저 4년치기 남사친이랑 술 마시고 사고쳤어요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해볼까요? 뭐라고? 사귀자고? 아니요 남자에도 연락 없는 건 뭐야? 남자보다 남자는 자기 걸로 만들고 싶으면 하루 만에 사귀자고 하거나 4년치기 남사친 바로 다음에 연락 오거나 그냥 남사친 잃은 거지 뭐 선셋 후사 금지? 제가 그 타임입니다 끝마야 야 이거 타임? 나 근데 얼굴 안 하면 안 돼 나 엄마 하면 큰일 나 정말 어떡하죠? 너 빨리 말해라 하하하 아니 저보고 자꾸 재결합설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줄 재결합이 없어요 이유들 저 사실 더 깨졌어요 그래서 저 지금 솔로의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짠! 아 우리 회사원들한테 물어봐야겠다 언니 회사 선배 두 명이 회사에서 대놓고 연애하는데 눈꼴 시려 죽겠어요 저 앞에 앉혀놓고 대놓고 꽁냥된다 나가주세요 회사해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곧 헤어진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면 그런 짤 유명한 거 있잖아 너네도 그렇게 유난했던 거 결국 헤어졌구나 그래 유난 떠는 애들은 무조건 헤어져 럽스타 하고 막 어? 우리는 천년의 사랑? 조선시대에도 만났을 거야 이런 애들은 분명 헤어져 남자친구가 다툴 때마다 피하고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회피형인가요? 저는 대화하면서 풀고 싶은데 이런 성향은 고칠 수 없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회피형도 회피형 나름이지 나도 회피형이거든요 극적으로 열받았을 때는 남자친구를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고 말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남자친구를 좋아한다는 그 애정 기반화에는 그게 오랜 시간에 가지는 않지 그냥 딱 두세 시간 안 좋아한다면 그거는 너무 오래가져 오래 연락을 안 하지 근데 그건 쥐멋대로지 그럼 쥐 혼자 연애하지 쥐 혼자 다 지지고 복구하면 되지 왜 다른 여자에 상처 주냐고 아니 원래 사람은 다 회피형이래 아 그래? 원래 사람은 다 회피형이어서 나 어디서 봤어 만약에 너가 빚쟁이한테 쫓겨 근데 그 돈이 없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빚쟁이한테 당장 연락하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그런 것처럼 연애도 힘든 상황이 오면 사람이 회피할 수는 있대 근데 그건 회피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때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회피형인 사람과 그 순간만 회피하고 싶은 거랑은 다른 문제라는 거지 원래 회피형이랑 안정형이랑 만나면 안정형이 불안형 되고 회피형이랑 불안형이 만나면 불안형이 정신병 되고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세요 나는 근데 회피형도 회피형 나름이라고 생각해 정말 연락 몇 일 동안 안 하는 회피형 만나면 그냥 그거는 보내주자 저어기 저세상으로 리코더 부르면서 보내주자 나쁜 남들 아무튼 오늘 저와 함께 한잔해준 우리 미우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나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제 친구들이 함께 해줬는데 제 친구들한테도 영광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도움은 안 됐지? 도움은 안 해도 안 됐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미우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런 시간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 야 다음에는 무무래 뒷글 안 달리는 거 아니야? 그렇겠다 이거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안녕 알았어 저 이제 앞치면 알았다고 알았다고